트렌드 통신 트렌드 타러 갑니다 여기 트램 타는 곳에서 나와서 케이블카 타러 가기 전에 여기 너무 예뻐가지고 엄청 화이트 현대시대 이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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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기야 인도 차이나 던도에서 가장 높은 산 한시판에 왔습니다 나보고 지금 저기 올라가라고? 나 흔들고 싶었는데? 나 흠들고 싶었는데 나보고 싶었는데 나보고 싶어서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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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크 진짜 좋다 미쳤다 미쳤다 아 구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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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거리 수고하니 물 도화종이 예쁘네. 나 날씨 우전이었는데 이제 조금 또 안개가 낄랑 난랑. 빨리 가야겠어요. 앞이 안 보이겠어. 그래도 저는 여전히 날씨 요정이에요. 요정은 아니지만. 날씨 좋은 날 여행하시고 싶으면 저랑 여행 오세요. 나 너무 맨날 혼자 다녔어. 좋기는 좋지만. 이제 사람들끼리 쳐다보는 거는 조금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. 여기는 진짜 심해. 아까 초반에는 사람들이. 자꾸 몰래 사진 자기랑 찍어보려고 그러고. 몰래 찍어나고 그래서. 조금 기분이 안 좋았는데. 사람들 좀 빠지니까 너무 좋아. 막 자기랑 사진 찍자고 해서. SNS 같은 데다가 올린대요. 여자친구랑 그러고. 막 안 좋은 얘기하고. 그런다 해서. 나는 그다음부터 안 찍어줘요. 원래 다 찍어줬는데. 사진도 많이 찍었고. 이제. 이제. 약간 날씨. 아니. 시간이. 오후가 되니까. 안개가 조금씩 끼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. 사진은 이제 안 찍어도 될 것 같아요. 누가 찍어준 분은 없는데. 혼자서 많이 찍어서. 이제. 쉰하고 내려갈게요. 여기 올 때는 못해도. 바로 4,5시간은. 잡고 오세요. 내려가서 만나요. 안녕. 현금지. 다음 장소에는. 즐거우고 hours. тут. 계약이 준비하는데. 디지털에서 왜 이렇게 할까. 대다시처럼 타는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